이곳은 흥미로운 곳이군 그대에게 희망을 걸지 스무개의 고어를 획득해 승리하십시오 즉, 그곳은 인천군의 흥미로운 웨딩에 사용되었지 자유를 느끼고 싶다 갈증을 깨라 널 기억하마 세상이 붉게 타오르겠군 아군 코어 획득 아군 코어 획득 추가! 아군 코어 획득 그래! 자유를 느끼고 싶다 희! 뭐? 으응 으응 우아! 잡아봐라! 엑리버거 폭탄! 자유를... 야생각 마라 대선이 불쾌하오다 아군 전사 아군 코어 획득 칼의 의지 아군 코어 획득 아군 넌 아군 어디로 향하는거지? 잡들어라! 자유를 느끼고 싶다. 아군전사 칼의 의지! 나아가야 할 길을 알고 있나? 여기로 물들어라! 흥믹 칼의 의지 칼의 의지 잠들어라! 죽을믹 어디로 향하는거지? 젖군 처치 적군 처치 적군 처치 적군 전멸 자유를 느끼고 싶다 자유를 느끼고 싶다 자유를 느끼고 싶다 적군 처치 적군 처치 적군 처치 적군 적군 전사 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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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껌이 널 찾는군! 고통 없이 잠들길! 피로 물들어라! 어디로 향하는 거지? 배워주지! 잠들어라! 도움! 정신은 뱅시아? 날 perder거에요 그리고... ając 후회전을 가봅시다. 이리와 심장의 대화가 없을 것입니다. 이리와 심장은 흔적에 승장의 대화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기, 포항 횡렬 끝없는 악몽의 시작이군 세상이 죽을때 타오르겠군 아기다! 적군 처치 이렇게 갈리는군 억위들 이것도 내가 nada ago 적군 처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